잠깐만, 그러면 상빈이 오빠가 제작한 노래. 사랑하네? 응. 사랑하네. 알죠? 삐에다 했어? 사랑하네. 오빠, 오빠 같이 할래? 잠깐, 이걸 제작했다고? 그냥, 오빠 그냥. 형 알지, 노래. 형이 멋있게 피아노 한번 춰. 제작을 했다. 이 노래. 근데 그때 오빠랑 나랑 계약이 끝나가지고 오빠도 힘들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건 사연이 좀 있는 노래인데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오빠랑 같은 이렇게 서 있었던 적 처음일걸? 이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이야. 사랑하네가 형이잖아. 오빠, 진짜? 뛰어주세요. 나 어차피 이거 할 때도 한 옥타워 밑으로 가이드 넣었어. 진지하게 불러줘. 이거 오빠가 가이드했나? 아, 그래? 진짜? 오빠, 이상해요. 우리 형은. 못 들다가 할래요, 오빠가? 앞에 내가. 아, 그러네. 일어나야 하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다. 이유 있었던 거야. 와우.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. 내 맘 떠나간 것을 설마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 나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요 이제라도 널 지울걸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